한결이는 약간 대충대충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대충대충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너 한결이 생각할 때 어때? 대충대충 증상이 없나요? 음? 모르겠어요? 어 그렇군요 보겠습니다 자 19개 중에서 몇 개? 10개? 오케이 딱 반은 넘네 자 이 친구는 브레스 브레스 이름니까? 그래요? B는 L은 L 몇 가지 소리? B는 S는 합치면 브레스가 아니고 왜 을을 으 소리를 내야지 왜 갑자기 R 소리로 바꿉니까? 블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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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소리 못 내요?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고? 블레스 블레스 됐습니까? E는 뭐 중에서? 블레스 블레스 오케이, 그 다음 이 친구는 블레스 그렇지, 블레임 뭐라고요? 블레임 B는 B, L은 L, A는 A, M은 M, E는 소리 안나는 대신에 A가 A소리라고 만들었죠. A는 뭐 중에서? 중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. 이 친구는? 그렇지, Blade. 그 다음에 이 친구는? 틀리? 그럼 뭐 하여튼 맞든 틀리든 질러봐. 어... 맞든 틀리든... 맞든 틀리든 막 질러. 모르겠어요. 모르겠는 건 없고. 맞든 틀리든 질러봐. 3, 2, 1. 오, 잘했어. 그럼 한번 들어볼까? Slightly. 뭐요? Slightly. 뭐래? 뭐래? 중계도 해봐. Slightl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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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는? S. L은? O. 자 여기서 이제 Ig, H에 대해서 가르쳐줄거야. igh가 aigh 가 아니고 그 소리흐 소리 다 힘이 없어 그 흙 다 힘 없는 소리야 다 없어져버렸어 그냥 글자만 있어 됐어? aighe가 뭐 된다고 aigh 가 aigh 가 아니고 a aigah aighe가 내 이름을 불러줘였어? 그냥 aa i 그 다음에 t 는, l 는, y 는 합치니깐 slightly 그 다음에 계속 계속 a 는 clay 그래서 c 는, l 는, a 는, y 는 합쳐서 clay c 는 뭐 중에서? 그 중에 a 는 중에서? a 가 됐어요? y 는 뭐 중에서? y, e 가 아니고 i, e 짤막이라니까 왜 자꾸 y, e 짤막이래 이 중에서 e 가 됐죠 clay 그 다음에 b 는, l 은, b le, hi, hi , y. le, hi bl, le, hi, hi, h aut b 는, yo, flie, hi, hi, hi bl, le, hi, hi, hi b 는, f b 는, if n 는, ou a 는, f n 이 두개 있어도 소리나 한 번이겠지 그래서 NN은 I는 I 됐어요. E, NG는 오케이 그래서 NG가 뭐 되는지 이제 여섯 번째 알려준다. 뭐? NG가 무슨 소리 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못 들었다고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. 어? 어디서 어디서 약을 팔아? 어디서 뻥을 치고 있어? NG는 응 이라고. 응? 처음 들었어? 여섯 번째 얘기하는 거야 지금. NG는 응 된다고요. 응.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했는데 닝 됐네 닝. 다음 치면 뭐가 돼요? PLANNING PLANNING 됐습니까? PLANNING 얘는 뭐였더라? PLANNING Slightly 슬라이 슬라이트 슬라이 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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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여기서 선생님 뭐 하나 새로 가르쳐 준 거 같은데? 오 역시 한결이 똑똑해 얘는 뭐였더라? 플레이닝 이었어? 어느걸로 할래? 플레이닝 얘는 뭐가 될까? 플레이 플레이 좋다 플레 플레 아 안돼 플레 플레 플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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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다.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. 오케이. EA. 무슨 소리 된다 했어요? EA만 된다 했나요? 그렇죠. EA는 뭐나 뭐 중에 E나 A 중에 뭐 된다. 여기서는 A 됐고. S는 뭐 중에서 S 중에서 Z 자 얘가 에 소리 났어. 그럼 얘는 힘 빠졌겠지. 그래서 A, A, A 중에서 뭐 됐어? 어. Pleasant. 뭐라고요? Pleasant. Okay. 영어 이거 한결이 자음 모음 알지? 자음 모음 아니까 설명할게. 그러면 자음 모음 중에서 여기에서 자... 아 모음 소리는 얘랑 얘 두 군데거든? 그렇지? 그렇지? 나머지는 다 자음 소리잖아. 나머지는 얘만 모음이잖아. 얘만. 그렇지? 영화에서는 한 단어 속에 모음 소리가 여러 개 나오면 한 번만 세게 해. 맞어? 오. 그게 바로 대표 소리를 내야 되는 게. 세게 하는 애. 세게 소리냐면. 나머지는 다 힘이 빠져버려. 내 이름을 불러줘도 힘 센 소리 중요하나요. I, E, A 이런 거 힘 세잖아. O, 힘 세잖아. 알겠습니까? U 이런 거 다 힘 쎄. Okay.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? Blank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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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그래서 B는 B. L은 L. A는 E. N은 음이 아니고. NK 나 가르쳐줬어. NK? 어. NG는 뭐 된다 했어? NG는. 응. NK는 뭐 된다고 내가 가르쳐줬어. 기억이 안 나? 네. 혼난다 너. 이거 뭐야? I. 다 합쳐서 뭐냐고? 응. I. ENK를 읽으면 뭐였더라? I, NK. 어. INK야? I, INK. I, INK. 잉크잖아 이거. INK. INK 몰라? I, INK 몰라. I, INK 몰라. 이거 분명히 너 배운단어고. 이거 할 때 내가 NK가 무슨 소리 난다고 가르쳐줬어. I, INK. 아 이쁘야 그러면 이쁘? 엔케이가 뭐 든다 그랬을 때? 응크 응크 된다 했지? 아이가 빠지지 않아요? 응? 아이가 빠졌는데 아이가 왜 필요한데? 아이가 있을 때 응크 이건 잉크고 해 잉크 아 잉크 얘는 응크 잉크하고 응크하고 똑같이 들립니까? 엔진은 뭐라고? 응 엔케이는 응크 응크 응크한 놈 됐습니까? 네 재미없다 그치? 선생님의 아재드립이었어요 됐습니까? 재만 재밌어 하네 됐습니까? 그래서 합쳐서 뭐가 했다? 블랭크 블랭크 됐습니까? 블랭킷 참 몇 가지는 블랭크였고 참 하다 말았네 선생님이 몇 가지 블랭크고 근데 여기다가 이거 붙어갖고 이가 내 이름을 불러서 그래서 잉크 돼서 블랭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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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뭐일까요? 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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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까? 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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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은? U A는? E N은? N입니까? ㄴ ㄴ C는? E는 소리 안났죠? G는 뭐 중에서? G중에서? C는 뭐 중에서? C중에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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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중에서 틀렸잖아, 이만 글랜스 글랜스,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내리고 잘했어요 글랜스